제7회 서초 문화원 클래식 판타지가 13일과 14일 이틀 일정으로 개최됐습니다. 13일에는 남성 오페라 가수 앙상블 이 마에스트리가 무대에 올라 한여름밤의 꿈을 주제로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14일에는 지휘자 양진모가 유서울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노이 오페라 코러스와 함께 푸치니의 걸작 오페라 나비 부인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최근 서초 문화예술회관의 재계관을 기념해 열린 이번 공연에선 리모델링을 통해 새롭게 갖춘 실감 음향 시스템과 잔향 가변 시스템도 도입됐습니다. 더 큰 예술 문화 강국을 위해서 앞장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가 특히 푸치니 100주기가 되는 해라 서초 문화원에서는 그 기념으로 오페라 나비 부인을 선택을 하였고요. 무더운 여름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과 함께 큰 감동의 시간이 되시고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핫컨텐츠&뉴스 HCN